브링브링티비 브링브링티비 여러분 다같이 좋아요 구동 네 좀 더 옆으로 좀 서 봐 니가 예뻐 가요 왜 나보면 없어 자! 안녕하세요 브링브링티비 저는 이금 여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컨텐츠는요 여정인씨가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정인의 힐링 가요 여정인과 함께 노래도 하고요 그리고 힐링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노래 공부도 해보고 아 이런 노래도 있었나? 라고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노래는 어떤 노래 될지 제 노래 안 해주시나요? 제 노래는 당신 노래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트 차트 가요인데 이게 뭐 정말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고 순순히 제가 정하는 그런 추억의 음악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금의 차트 가요 가요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정인씨 여자분들이 여름 되면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이놈의 살 저도 이놈의 살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놈의 살 66 77 아무튼 근데 보면은 운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문용어도 많이 있고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운동법도 있지만 제가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정인씨 저를 조금 봐 그렇죠 이금씨는요 살을 팍 쪘다가 또 팍 뺐다가 팍 쪘다가 뺐다가 왜 그래요 도대체? 사람이 한결같이 이렇게 해야지 제가 지금 딱 중간인 상태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정말 어렵지 않게 한번 몸을 만들고 살을 빼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브링브링티비 브링브링티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받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금 여정인 이었습니다 짠짠짠 브링브링 맘에 안된다 왜 그래요 못하니? 너르르르르 발음이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